엘버타주 보건회료 최고 책임자인 흰쇼 박사는 화요일 코비드19에 대한 최종 정기 브리핑을 발표하면서 엘버타주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전달했습니다. 흰쇼 박사는 전체적으로 코비드 현황 숫자가 올빠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원 사례 및 양성률은 지난 여름과 초가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화요일 업데이트 시점에 입원한 사람은 170명으로 전날보다 9명이 줄었습니다. 그 중 36명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엘버타는 화요일에 61건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와 4명의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월요일에 약 3,400건의 테스트 결과 양성률은 1.6%였습니다. 흰쇼 박사는 엘버타의 모든 평생치료시설에서 오직 5건의 활동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활동성 사례가 몇 주 내에 5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화요일은 16개월 전 유행병이 시작된 이후 흰쇼 박사가 기자와 대중에게 245번째 코비드19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총 활성 사례는 129건으로 감소하여 1,130위건으로 작년 8월 26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부터 흰쇼 박사는 전염병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업데이트한다고 하였습니다. 흰쇼는 공중보건 모니터링과 매일 계속되는 접촉 추적 및 테스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엘버타는 거의 모든 공중보건 제한을 해제할 것입니다. 엘버타는 캐나다 데이의 여름 재개장 계획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이동할 것입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흰쇼 박사는 부모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위험을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따를 수 있는 매우 간단한 규칙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흰쇼 박사는 성인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어린이가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며 야외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흰쇼 박사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에 위험이 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요일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적격 엘버타인의 72.7%가 1회 접종을 받았으며 40.7%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